안녕하세요 실로 만든 세상 실만수 입니다 랄랄랄랄랄랄랄라 하얀이가 아직도 안왔네 하얀이가 왜 안오지? 올 때가 됐는데 분홍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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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와 근데 뒤에 뭐야? 놓아주려고? 선물? 음 선물은 선물인데 큰 거는 아니고 상관없어 뭔데 봐봐 미리 말해두는데 징표랄까 그런 건 아니고 특별한 의미랄까 그런 거 부여하지 않아도 되고 알았어 알았어 그럴게 딱 때마침 시간도 잠깐 났고 그래서 그냥 산 건데 아무리 의미 없이 산 거지만 또 넌 별거 아니다 싶으면 전당포에 갖다 맡기도 상관없고 뭔데 뭔데 줘봐 하트였어? 너무 예뻐 근데 전당포에선 하트는 안 받아 그래도 너무 고마워 내가 본 하트 중에 제일 예뻐 영원히 간직할 거야 사랑해 일하제 다 감상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